이 약혼 신나네. 이게 뭔 일이래? 그러게. 왜 보자고 했어. 비바람 부는 데다 태풍까지 날리는 거 아닌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. 내가 조지연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봤거든. 가족? 가족이라면 그때 사고로. 아니 사고가 나긴 했다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. 조지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의 생사까지 조작한 게 아닐까.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어쩌면 아내랑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. 설마 그렇게까지. 참. 그 홍주라는 아이 말이다. 안타깝지만 그 애도 아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. 조작. 그래. 조지연의 조작이었든 서필 때 거짓말이었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. 그놈의 옆에 내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. 뭔 잠을 저렇게 퍼자. 심학규. 심학규. 언제 왔어? 우양인? 너 네 아빠가 이 지경인데 남한테 내 뺑기 치고 어디 싸돌아다니냐? 너 약혼식은 하긴 한 거야? 아님 진짜로 파트원 한 거야? 그만 가봐.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. 너 설마 네 아빠가 약혼 반대했다고 몰래 해꼬지한 거 아니야? 엄마. 아무튼 걔나 똥파리들 병실 들락거리게 두지 말고 단속 잘해. 알았어?